백렘 알짜인 헌관 일취위 알짜가 헌관을 모시어 제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알짜 청행사 구사 근구청행사 알짜가 행사를 청하고 이어서 의식이 진행되겠습니다 행전패레 행전패레 추억 전패레 의식이 진행되겠습니다 추억 전패레는 초음관이 신의전에 향을 사르고 태백을 신의전에 하는 의식입니다 신의전에 올리는 태백은 선물을 바라는데 보통 흰 모시를 사용합니다 추억 알짜인 헌관 예해 관세위 관세 알짜가 헌관을 모시고 관세위 즉 손을 씻는 곳으로 나아가 손을 씻겠습니다 추억 추억 부산의 신의전 북상리 트랙 알짜가 헌관을 인도하여 신의 앞에 나아가 북쪽을 향해 선 뒤 무릎을 꿇고 앉겠습니다 공항과 북로가 헌관 좌우로 나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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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관이 향을 살라 그 연기를 하늘로 날려 보냄으로써 청령 재앙이 봉행되고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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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원관은 피백을 받아 헌퇴하고 대축에게 주시겠습니다. 대축은 폐백을 시리앞에 들이고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헌관 부복 형평신 한복일 헌관께서는 엎드려 일을 피한 뒤 일어나고 알자의 인도로 자리에 돌아가겠습니다.